예수님의 마음 성도님들이 다 오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배당 좌석의 30%는 앉아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또 가정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크시는 종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보십시오 다들 귀한 분들이시다 반가운 분들이시다 여러분들 얼굴 다 잊어버릴까 했는데 그래도 아직 이마만 보고 누구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찬양대가 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서 빨리 이 자리가 가득 차게 전에처럼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 얼마 전부터 제 마음속에요 아휴 하나님께서 참 섭섭해 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꼭 어린애처럼 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때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십니까 우리가 대개 일반적으로 말하면 힘들 때 못 살겠을 때 막 죽을 것 같을 때 도와달라고 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안 좋은 말로 말하면 징징징징 하는 애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것 같아요 두 살배기 애기처럼 하나님 앞에 맨날 뭐 이렇게 늘어놓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하니까 하나님께서 섭섭해 하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같이 코로나가 또 힘들게 하고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이 자꾸 겹치다 보면 그냥 가슴속이 더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자꾸만 뭘 더 이렇게 원망 섞인 투정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께서 일평생 동안 자녀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사랑과 헌신으로 희생적으로 뒷바라지 하십니다 그러면 가끔은 자녀들도 좀 부모님 얼굴이 확 펴지도록 좀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아예 갓난아기 때는 방실방실 웃어서 기쁘게 해드려요 또 재롱도 좀 피워가지고 행복하게 해드리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성장할수록 그게 잘 안 됩니다 사춘기쯤 되면 방에 들어가서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데 안 나오고 있다가 그냥 가끔 나와서 밥 줘 돈 줘 그리고 또 문 닫고 들어가고 괘씸한 놈 그런데 그 모습이 때로는 우리 모습하고 너무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한두 해 믿는 겁니까 여기 처음 믿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막 수십 년 평생 대물림 해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데 왜 우리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기쁨을 잘 못 돌려드리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저부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좀 달라져야 되겠어 언제까지 그래야 되겠나 이제 좀 달라져야지 좀 하나님 높이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맨날 가서 붙들고 늘어지는 걸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높이는 겁니다 찬송하는 겁니다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인이라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게 찬송 받으시고자 하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너무너무 숭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왜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셨나 하나님 받으셔야 될 영광 하나님 받으셔야 될 찬송을 우상에게 돌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그거 양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영락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의 성도들 아니시더라도 이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이 다 같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아니 지금 내가 코로나로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내가 지금 얼마나 딱한 형편에 있는지 아세요? 이 상황에서 무슨 하나님을 찬송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진 선배들은 환란과 역경과 고난 중에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10편 57편 다윗의 시죠 여러분 이 시에는 표제어가 붙어 있는데 표제어 끝에 뭐라고 돼 있나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라고 돼 있죠 이 때가 어떤 때입니까? 언제 사울의 칼날이 다가올지 몰라 그래서 도망다니던 때입니다 유대 광야로 피신했습니다 그러다 어떤 동굴에 들어가서 은신하고 있습니다 두렵기가 짝이 없습니다 등이 백이고 두려움 때문에 깊은 잠조차 잘 수가 없습니다 먹을 걸 구할 수 없어서 다윗의 일행이 늘 핍절하고 부족하였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무슨 찬송을 할까 생각을 하지만 다윗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우선 이 시를 읽어보면 1절에서 4절까지는 그가 겪는 어려움들이 좀 느껴집니다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불을 지지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렇게 탄식하며 이야기하는데 재앙들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게 다 지금 다윗이 겪었던 그 어려움들 그걸 쭉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아 참 힘들었구나 정말 어려웠겠다 그런데요 이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는 걸 우리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6절에 가보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요 6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이렇게 어렵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또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인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으로 생각하고 7절부터 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죽게 감사하오며 무은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다위 자신은 지금 저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그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이 들리시기를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는 유대 광야 이름 모를 동굴의 찬양 대원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신앙은 신약 성경에서 예를 찾아보면 바울과 신라에게서 발견됩니다 사도행전 16장 그분들이 2차 전도행을 떠나셔서 빌리포 전도를 할 때 거기 어떤 여정을 만났는데 귀신이 들렸고 귀신의 힘으로 점을 쳐서 그 주인이 돈을 버는데 그 귀신을 쫓아 냈더니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어서 그 주인이 화가 나서 바울과 신라를 끌고 가서 고발을 했고 결국 그분들은 많이 얻어맞고 착고에 채여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그 감옥에서 얻어맞은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제가 읽어보죠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얻어맞았어요 몸이 만신창입니다 딱 쑤시고 통증이 바늘로 찌르듯이 그리고 곳곳에 피가 흘렀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 쇠로 만든 착고에 채워가지고 덜그렁 덜그렁 하면서 끌려가서 그 감옥에 던져졌어요 혼몸이 아파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바울과 신라는 한밤중에 일어났잖아요 보통 아픈 사람이 아침 되면 좀 호전되고 저녁 때 밤에 더 많이 아프다고 그러는데 그 밤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바울과 신라를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했더니 얼마나 능력 있는지 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리고 착고가 다 풀린 줄 믿습니다 이게 찬송 생활의 능력이죠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영락교의 성도들 이 방송을 또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제부터 우리 좀 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찬송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신방을 다니곤 했을 때 꼭 물어봤어요 좋아하시는 찬송이 뭡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럼 그 찬송을 부르고 찬송 부르는 동안에 그 찬송과 맞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머릿속에 떠올리게 해주시면 그 말씀을 가정에서 읽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영락교의 성도님들은 애창 찬송가가 뭡니까 어디선가 조사들을 해보니까 한국교의 성도들이 좋아하는 찬송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 하신 끝까지 인도 안 하시면 국물도 없어요 하나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근심 생기게 하시면 이제 끊을 거예요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가운데라고 그 다음에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걱정 말아라 이렇게 해주는 그런 찬송 좋아하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다 갖다가 그냥 맡겨드리고 예수님 어깨가 다 그냥 무너질 정도인데 계속 맡아주세요 이렇게 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랑 앞으로도 도장해 주실 거죠 안 그러면 가만 안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들은요 다 내 인생 내 문제 다 그런 거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창 찬송가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이 찬송가 이거 그냥 아무렇게나 한 게 아니거든요 앞에 1장부터 착 보면 맨 앞에 나오는 게 예배 찬송이라고 주제가 돼 있고 그 밑에 잔양, 송영, 경배 그런 소제목들이 주제에 따라서 돼 있어요 이 앞에 1장, 2장, 3장 이쪽에 나오는 건 만복의 근원 하나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는 가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찬송가 앞부분에는 뭐 가만 안 있어요 하나님 그런 가사가 없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이제는 그런 찬송을 좀 우리 많이 부릅시다 그런 찬송이 애창 찬송가가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좀 교정할 필요가 있는데 꼭 나를 도와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뭐 은혜를 주시니까 찬양한다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자체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나에게 뭐 특별한 선물을 안 주셨다 해도 설령 나에게 복을 안 주시는 것처럼 보여도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는 거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열심히 살아나가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우리에게 베풀지 않으시고 사랑도 안 하시고 그랬나요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높여야 될 판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을 자격 없는 죄인들인 우리들을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기까지 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원한 천국에까지 인도해 가실 거 생각하면 진짜 만입이 있어도 다 찬송할 수 없죠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시라는 것 때문에도 찬송해야 되고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높여 찬송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헌신 많이 해야 된다 봉사를 많이 해야 돼 헌금도 좀 많이 드리고 이렇게 생각하시죠 물론 그게 상당 부분 맞죠 그러나 그 이전에 내가 몸이 아파서 봉사 못해 가진 게 없어서 예물 많이 못 드려 내가 형편이 딱해서 몸 다 나가서 봉사할 시간이 없어 그래도요 찬송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이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게 가장 위대한 주님의 일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마음속에 소중하게 기억되는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저는 천영재 집사님이란 어르신을 기억합니다 이분은 일찍 혼자 되셨어요 올망졸망한 자녀들이 여럿인데 재혼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자는 참 아이들 키우기가 어려운데 이분은 손수 자녀들을 다 키워 결혼시키셨습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깔끔하신지 몰라요 얼마나 정갈하게 하고 다니시는지 부인이 여러 명이 있어서 돌봐주는 것 같이 하고 다니셔요 깔끔하시고 제가 종종 집에 가면 전화 미리 하지 않고 가는데도 언제나 정돈이 잘 돼 있고 마음도 반듯하고 그분은 70 넘어서 성경 완필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리고는 교회 오셔서 컴퓨터 기초부터 배우셔서 이걸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타이핑하셔서 완필도 하셨어요 그러더니 이제 어느 날 목사님 아무래도 제가 요양원에 갈 것 같습니다 아니 왜요? 그랬더니 지금은 건강하지만 자녀들 짐 될까 봐 제가 자원에서 먼저 가기로 했습니다 참 섭섭하더라고요 요양원에서도 매주 교회를 오시다가 나중에는 조금 약해지시니까 못 오셨어요 제가 아내랑 함께 종종 갔는데 언제나 맑은 눈으로 자그마한 분이 그렇게 깨끗하게 계셔요 어떻게 지나세요? 집사님 그러면 목사님 아침 일찍 일어나서요 여기 요양원 옥상에 올라가요 옥상에서 한 20장 정도 우리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요 한 20장 찬송을 부르면 한 시간 이상 가요 다 가사를 외워서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는 기도해요 땅끝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다 기도하고 내려오면 그때 아침 식사 시간이 되면 아침 먹고 그리고 또 성경 읽고 또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성껏 모아두었던 헌금을 주면서 요번 주에 교회에다 바쳐달라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인간의 욕망으로 인한 소음이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까 매일 새벽 그 요양원 옥상에 그 요양병원 옥상에 하나님의 눈이 머물고 그리고 시끄러운 소음 속에 낮고 탁한 목소리지만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는 그 음성을 매일 새벽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으시고 영광을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집사님은 하늘나라 찬양대원이 되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삶입니까 다윗은 동굴에 찬양대원이요 어떤 분은 감옥에 찬양대원이요 어떤 분은 요양병원 옥상에 찬양대원이요 그뿐입니까 저 북한의 지하교회에 소리 내서 찬송 못하고 작은 소리로 눈물로 읊졸이고 있을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 그분들이 찬양대원이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산소 웃기를 해서 소리를 못 내지만 가슴 속에 진동으로 하나님을 눈물로 찬송하는 이들이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분들이 다 모여 하늘나라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영락교회 성도들이 다 거기 서시게 되기를 추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땅에서도 찬양하여 높이고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늘의 찬양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찬송을 빼앗아 갔어요 방역당국에서 찬송 부르지 마시오 부르려면 마스크 쓰고 부르시오 그것도 조그맣게 부르시오 이 한두 달 동안에 예배드리는 모임 여기저기 가니까요 어떤 군데는 찬송가 부르지 말고 그냥 자막에 가사가 나오면 눈으로 읽으시오 또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코로나가 찬송을 뺏어가는 거예요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찬송을 아예 망각하고 사는 우리 자신이 더 문제 아닙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환경에 있으면서도 그거 못하는 우리가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과 갈등하고 미워하고 하나님 원치 않는 일만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본분을 다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는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 기뻐하시겠나 마음 아파하시겠나 섭섭해하시겠나 화나시겠나 생각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일만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도 그런 말만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게 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그러면서 우울하고 걱정 근심 나는 거 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바울과 신로에 착고를 풀고 옥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 갇혀있는 여러 삶의 옥문들을 열어주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높이다가 하늘나라 거기서 찬양할 때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고 찬송하는 것이 본분임에도 하나님 섭섭하게 하는 삶을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로 삶으로 입술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되 특별히 찬송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환란 중에도 찬송하게 하시고 코로나19 속에서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높이고 옥문을 열어주실 때 코로나의 옥문도 열릴 줄로 미싸우니 주여 저희들을 극율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게 빛내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부르사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 주의 길 빛내 하소서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 한글자막 by 한효정